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유세버스 차량 내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선거 차량을 제작한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했습니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일산화 탄소 배출 요인 등으로 지목된 발광 다이오드 전광판 전원 공급용 발전기를 안 후보 측 차량에 설치한 업체 대표 A 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경기도 김포에 본사를 둔 전광판 이동 광고 매체 업체와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전광판과 발전기 연결 시공 관련 서류, 컴퓨터 기록 등을 확보했으며 해당 업체와 국민의당 사이 계약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